HBV 바이러스 고위험근 HBV 바이러스 고위험근, 면역력이 저하된 분들, 아마누문들 이런 분들이 많이 찾는 면역증강제 성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표고버섯균사체 AHCC입니다. 그런데 가격을 들으면 놀랄 정도로 굉장히 비싼데요. 오늘은 AHCC가 어떤 성분인지 또 다른 면역증강제로 알려진 버섯이나 효모에서 추출한 베타글루컨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품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것이 곧 날을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트 약사입니다. AHCC는 일본 아미노업이라는 회사에서 표고버섯의 특정균사체를 넣고 배양해서 개발한 일종의 면역증강제입니다. 이렇게 만든 AHCC에는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지만요. 그중에 핵심 성분은 20%를 차지하는 알파일사글루컨입니다. 그리고 약 0.2%의 베타글루칸도 들어있죠. 알파일사글루칸은 다른 일반 버섯류나 우리가 흐리먹는 감자 전분에 들어있는 알파글루칸과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아시라가 일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장에서 흡수가 좀 잘 되고요. 크기도 좀 적당히 쪼개져 있어서 면역체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AHCC가 유명해진 이유 역시 다양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준다라는 여러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구들을 좀 보면요. 하루에 한 3g 정도를 섭취했더니 어떤 바이러스, 세균이 들어왔을 때 이를 잘 인지하고 면역세포의 항원을 제시해주는 수지상세포라는 기능을 잘 향상시켜주기도 했고요. 면역과 관련된 NK셀이나 T셀 같은 면역세포들의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됐다. 이런 결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암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도 나와 있었죠. 그래서 AHCC 하면 면역력 증진 목적으로 암하누분들도 많이 찾는 영양제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HPV 바이러스 고위험군이신 여성분들도 많이 찾기 시작했는데요.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실제 감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결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HPV 고위험군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12개월 동안 실험을 해봤는데요. 하루 3g을 보충한 환자 중 14명, 63.6%가 6개월 후에 음성으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AHCC를 보충받은 여성에게 틸임프구나든지 인터페론 감마가 증가되어서 면역체계에 도움을 주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확인되었다고 하죠. 물론 대규모 연구가 아니라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지만요. 후속 연구를 좀 더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좀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베타글루칸은 다당류들이 베타 결합을 한 거고 알파글루칸은 말 그대로 알파 결합을 한 구조가 다른 글루칸입니다. 물론 알파든 베타든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우리 면역체포를 자극하려면 평소에 좀 노출이 적을수록 좋고요. 면역을 자극하는 적당한 크기가 되어야 되고 5탄당, 6탄당의 그 구조가 복잡할수록 면역성을 높입니다. 내가 일상에서 흔하게 먹는 버섯이라든지 또는 오래전부터 노출되었던 알파글루칸의 구조들 즉 감자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먹어봐야 면역에 영향을 주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베타글루칸도 특히 1, 3, 1, 6 결합이 면역에 더 자극이 된다 알려져 있고 특히 1, 3D 결합이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면역 관련 베타글루칸들을 보면 베타 1, 3, 1, 6 글루칸으로 나오거나 보시는 것처럼 1, 3D 글루칸 위주의 제품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 AHCC와 베타글루칸 무엇이 더 좋냐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구분하거나 임상적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다. 가성비로 따지면 사실은 베타글루칸이 더 편하게 시도해 볼 수 있을 거는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물론 금액적 여유가 있고요. 너무 많이 먹지 않는다라는 선에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AHCC 섭취량은요. 일단 건강한 사람의 면역 증강 유지의 목적이면 1.5g 정도 감염이나 아마누분들 등 적극적인 용량이 필요한 분들은 3에서 최대 4.5g 정도까지 드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보면 이 퀄리티 오브 라이프랩의 라인업과요. 소스 내추럴사의 라인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퀄리티 오브 라이프랩은 높은 순도와 품질로 인해 연구 목적으로 많이 사용된 제품입니다. 첫 번째 이 퀴노코 골드라는 제품은요. AHCC가 2캡슐당 1g이 들어있고요. 인터넷가 기준으로 60캡슐에 한 8만원 정도 후반대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퀴노코 플래티넘은 2캡슐당 AHCC가 1.5g 정도를 섭취할 수 있고요. 역시 60캡슐당 한 10만원대에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소스 내추럴의 라인업인데요. 똑같아 보이지만 하나는 캡슐이고 하나는 파우더 형태의 제품입니다. 하루 2캡슐당 AHCC 1g을 섭취할 수 있고요. 가격은 60캡슐에 5만원대 중반대로 앞서 본 메이커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파우더 형태의 제품은 4분의 1티스푼 섭취 시 약 1g 정도를 섭취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캡슐을 잘 못 드시는 분들 파우더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네이버 같은 곳에 찾아보니까 보통 한 7만원 안팎으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가성비로 따지시면 소스 내추럴 것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조금 임상적 데이터가 있는 것을 원한다고 하면 3티스푼 라이플랩의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주의사항은 설사나 가벼운 가려움증 같은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일부 간대사 효소를 증가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요. 이 효소로 대사되는 약물인 아로마타제 억제제, 베타 차단제, 프로자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요. 약물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제를 꼭 두시고 드시는 게 좋고요. 일반적으로 임산부나 수유부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 AHCC 역시 보조적 수단일 뿐이지 치료제가 아니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해 하셨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상담은 저희 리틀 약사 밴드를 좀 이용해 주시고요. 블로그나 인스타도 있으니까 많이 놀라와 주십시오. 지금까지 리틀 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